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 신문에 사전투표 이겼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을 보고 선거가 끝난 것도 아니고 사전투표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날 실시되어가지고 투표함에 투표 결과가 보관된 상태인데 어떻게 사전투표를 이겼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또 개표가 끝난 것도 아닌데 사전투표를 이겼다고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이겼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고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의구심입니다. 4월 5일 날 20시 46분입니다. 어제 8시 46분 오후에 한국경제신문의 조준혁 기자는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의 제목은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돌린 박영선 캠프 선관위 조사 착수 이런 내용의 제목의 기사가 떴고 또 부재는 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승리했다 문자를 돌려 선관위의 신고 접수에 조사 착수 확인 중인 내용 이런 부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끝나고 아직 선거가 끝난 것도 아니고 또 개표가 끝난 것도 아닌데 그런 문자를 돌린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충분히 받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일입니다. 조준혁 기자는 확보한 문자메시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는 조작하기가 힘듭니다. 문자메시지를 들여다보면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보낸 내용이고 여러분의 진심을 인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서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과거형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허위 보도 가능성도 있고 지금은 또 선거 바로 임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기사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전 6시를 기점을 해가지고 한국경제신문 9시간 전, 부산일보 7시간 전, 연합뉴스 7시간 전, 조선비저 7시간 전, 서울신문 7시간 전, 한국경제신문 다시 20분 전 이런 것을 근거로 하면 허위 보도가 아니고 사실이다 이렇게 판정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보고 또 다른 신문들도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경제 조준혁 기자의 기사 내용을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발신한 문자메시지에 사전투표에 승리했다는 내용이 담겨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를 받고 이 내용이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항경닷컴은 박영선 캠프 조직총괄본부가 캠프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특보, 우연장, 본부장 등에게 4월 5일 보낸 문자메시지임을 입수했다. 이 문자메시지가 조직총괄본부에서 발송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의하자 박영선 후보 캠프 공보실 관계자는 조직총괄본부에서 발송한 것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 준 거죠. 이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다만 박영선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런 해명성 설명을 대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돌린 문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이날 문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기자에게 아마 확인해 준 모양입니다. 선관위는 만일 박영선 후보 캠프가 이날 사전투표 승리 문자를 보낸 것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포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고 만일 박영선 캠프가 여론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공직자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하는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준혁 기자의 첨부된 문자메시지는 사실 이 정보를 접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동시에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는 보도된 대로 또 선관위 관계자의 그런 주장대로 여론조사 공포금지에 해당하는지 또 두 번째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참고로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투표를 일주일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여론조사 결과나 투표 예상 결과를 공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서 이런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외에도 세 번째 또 한 가지 일반인들이 갖게 되는 그런 의문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개표되지도 않은 사전투표 결과를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안다고 주장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궁금함을 자아내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관위 측이 조속한 시간 내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서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관위의 공정성에 관한 시비 문제가 계속해서 떠오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어물쩡하게 넘기지 말고 이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인지 투표 결과를 공포한 건지 아니면 또 어떤 경위로 사전투표를 우리가 안다 이렇게 과감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은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수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유권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그런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정선거를 기대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